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크림치즈 이번엔 한입에 먹어야 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번엔 매콤한 치즈 치즈맛 치즈 바삭바삭 거짓말! 첫 입에 바삭한 맛은 매운 맛입니다 한입에 바삭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삭한 맛은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우 비트 톡톡톡 이번엔 마요네즈 좀 더 맛있네요 마요네즈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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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랩 랩 랩 랩 면이 너무 맛있어요 면이 너무 좋아요 면이 너무 좋아요 면이 너무 좋아요 팽이버섯 짱이 더 맛있어 젤리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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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단백질이 정말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